국회 불자의원들의 신행 모임인 정각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불교계의 역할과 함께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첫 소식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회 불자의원들의 신행 모임인 정각회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전국 불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했습니다. 정각회장 강창일 의원은 평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기에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사찰 복원과 술래, 북한 주민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불교계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불교 사찰들도 술래에 복원해야 되고 또 하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불교적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주기도 해야 됩니다. 주호영 명예회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면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불자 가정에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밝은 지혜로 언제나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길 추구원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의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실천으로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이 없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중도, 월륭, 자비의 실천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저희 불자 의원들 역시 자리 이타이 원력으로 갈등과 반목이 없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겠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불자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2018년을 보냈지만 기회년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봄바람이 확산되고 남북 불교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추구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도 봄바람이 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불교계도 남북 민간 불교 교류가 더욱더 확산되어서 평화의 봄바람을 함께 맞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화와 성장의 새해가 되길 한마음으로 기원한 국회 정각회는 다음 달 9일 금강선언 주지 해거스님을 초청해 새해 첫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